기생충의 초반부. 기택 내 식구가 박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다 기우의 친구 민혁이 기우를 명문대생으로 사모님인 연규에게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우에게 다의 과외를 맡기는 민혁의 대사를 잘 들어보자. 민혁은 자신의 과 친구들을 늑대새끼들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건 과외를 하면서 다른 꿍꿍이가 있는 자신도 마찬가지다. 내후년에 대학 입학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려고. 그때까지면 네가 잘 좀 챙겨줘라. 민혁은 유유상종으로 자신과 비슷한 브릴리언트한 친구들보다는 일부러 별 볼일 없는 녀석인 기우를 소개해 준 걸로 볼 수 있다. 기우는 애초에 자신의 것을 넘볼 수조차 없는 수준에 불과하니까. 너라면 내가 진짜 믿고 떠날 수 있다. 대사의 의미 그대로 민혁은 표면적으로는 사랑하고 있는 다혜를 다른 녀석들에게 빼앗길까봐 하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우를 다혜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다혜를 사랑하고 정말 다혜의 미래를 위한다면 다혜를 속이면서까지 이런 허접한 가짜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 줄 리가 없다. 다혜는 그저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은 따로 있다. 그치 사모님이 뭐랄까. 사모님이 심플해. 영예인 심플. 몰라. 암튼 좋아. 난 좋았어. 뭐가 좋았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과외 학생 어머니를 좋다고 거듭 강조하며 말하진 않는다. 또 사모님은 좋은 분이셔라는 표현이 아닌 좋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조금 부자연스럽다. 특히 이 좋았다라는 표현 직전에 민혁이 잠깐 동안 감상에 빠지는 것은 민혁과 이 사모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 왔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결국 기우는 민혁의 소개로 다혜의 과외 선생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기우는 민혁이 말하던 영앤 심플 사모님 연교를 만나게 된다. 민혁쌤이 사실 인간 자체가 워낙에 브릴리언트 하잖아요. 저나 다혜나 만족도가 높았거든. 다혜 성적하고는 별개로.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저나 다혜는 내년 수능 때까지 민혁쌤하고 계속 쭉 가고 싶었어요. 기우를 처음 본 연교는 시종일관 민혁에 대한 칭찬 그리고 떠나가는 민혁에 대한 아쉬움만을 이야기한다. 저나 다혜는 저나 다혜나 만족도가 높았거든. 아 진짜 너무 좋았어. 항상 다혜보다는 저. 연교 자신을 먼저 말하며 만족도가 높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나 다혜나 만족도가 높았거든. 다혜 성적하고는 별개로. 다혜 성적하고는 별개로 정말 좋았다는 표현. 과외 선생에게 자녀 성적 말고 좋을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는 성적과 성적의 같은 표기를 생각해봤을 때 자신의 성적으로도 만족도가 좋았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저나 다혜나 만족도가 높았거든. 다혜 성적하고는 별개로.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제 입장에서는 그쪽이 민혁쌤 같은 어떤 레벨이 아니라면 굳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민혁이 아니면 자신에겐 의미가 없다고 하는 연교. 그리고 잘 보면 민혁 칭찬만 하는 서모님 연교는 은근히 기우에게 반말을 하고 있는데. 저나 다혜나 만족도가 높았거든. 아 진짜 너무 좋았어. 그쪽이 민혁쌤 같은 어떤 레벨이 아니라면 굳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보다 더 전문가야.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 이는 연교의 부자로 살아온 본능이 무의식 중에 기우가 민혁보다 레벨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 사실 이것이 민혁의 진짜 의도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연교는 자신의 말에 영어를 섞어 쓴다. 인간 자체가 워낙에 브릴리언트 하잖아요. 풀타임으로 안 보고 싶어서. 이제 이즈 오케이 위드 유? 잘하는 영어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영어를 쓰는 걸까. 이건 자격지심일 거다. 연교는 부자집 사모님이지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마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고 돈 많은 남편을 만나 부자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상류층이 되었지만 가진 거라고는 미모밖에 없어 배움에 대한 자격지심이 남다르기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짧은 영어를 계속해서 섞어 쓰는 것이고. 또한 같은 이유로 명문 학교의 이름에 약한 것이다. 제 사촌의 과 후배 중에 제시카라고 일리노이 주립대의 응용 미술과 다니다가 한국 다시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일리노이. 그런데요. 민혁은 사모님을 심플하다고 했다. 사모님이 심플해. 영예인 심플. 여기서 말하는 심플은 바로 연교의 이런 컴플렉스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만약에 기우가 아닌 민혁과 같이 실제로 브릴리언트한 학생이 다혜의 과외선생으로 가게 된다면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모님 연교는 그 브릴리언트함에 또 심플하게 넘어가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 애초에 민혁이 기우를 소개해준 건 기우에게 말한 것처럼 새로운 과외선생과 다혜가 가까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심플한 연교가 새롭게 올 과외선생의 브릴리언트함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볼 수 있다. 과외비를 봉투에 넣는데 일부를 빼는 것은 습관적으로 민혁에게 약속한 과외비 그 이상을 주고 있었다는 건데 이는 과외선생과 과외학생 어머니 사이 이상의 각별한 관계였던 민혁을 연교가 더 챙겨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개 뇌피셜 유튜버의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내용들은 HBO에서 제작 예정인 기생충 드라마에서 제대로 그려질 것이라 봉준호 감독이 예고한 바 있다. 영화에서 민혁과 부잣집 사모님 연교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이는 2시간짜리 영화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었고 이를 HBO 드라마판을 통해 풀어낸다는 것. 과연 민혁과 연교 사이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드라마판 기생충도 기대를 해본다. 그치 사모님이 뭐랄까 사모님이 심플해 영예는 심플